소중한 나 소중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솔직히 예의상 한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 평소에 많은 불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법문이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신 불자분들에게 불교 공부를 하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은 대답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통 불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재밌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구나 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불교 공부 너무 재밌어요 이 나이 돼서 왜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결같은 대답 중에 하나가 그런데 스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있는데 어렵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깊고 심오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는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서 거의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약 천 몇백 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침공에 의해서 사원이 탄압을 받고 사원이 다 불타 사라져서 또 스님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렇게 불법이 인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이슬람 침공설이 있고요 또 어느 일본학자의 재미있는 가설 가운데 하나가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민중들한테 외면을 받은 것도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설이 있어요 오주 어려우면 인도에서도 일반 민중들한테 외면을 받았을까 가설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혹시 교회에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좋아요 혹시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 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몇 권이죠? 한 권이잖아요 구약 신약해서 한 권이잖아요 우리 손에 쥐는 건 한 권이지 않습니까?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바이블 구약 신약 성경 한 권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교사상 유교사상을 공부하고 싶으면 사서오경을 보면 되거든요 사서오경 다 아시죠? 네 물어봐도 돼요? 네 고개를 저으시네요 상식이잖아요 사서오경 사서오경을 보면 돼요 사서오경 근데 사서오경도 그렇게 양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교사상을 알고 싶으면 무슨 책을 보면 돼요? 도교사상을 알고 싶으면 노장 그렇죠 노장 그래서 이거 갖고 오우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상식인데 예 그래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이랑 장자 남아경 그래서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천 자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양이 이제 글자 수가 많지 않고요 장자도 책 한 권짜리입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 이 두 권만 보면 되는데 그런데 불교는 불교를 무슨 대장경이라고 부르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요 팔만대장경이 지금 어디에 있죠? 합천해인사 장경각에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제가 출가를 해인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경각이 왔다 갔다 이게 와 할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리액션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해인사에서 출가할 때 와 소리 들을 정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장경각에서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그 숫자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팔만대장경 하니까 피부로 안 와닿으시죠? 네 팔만대장경이 정확히 팔만대장경하고도 200장이 조금 넘는답니다 그 두꺼운 나무가 팔만대장경하고도 200장이 조금 넘고요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위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으면 3200미터가 된답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올라가 보셨어요? 네 엄청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네 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엄청 힘들대요 저도 얘기로만 들어봐요 다큐멘터리는 봤어요 백두산 경치 좋더라고요 백두산보다 높은 3200미터 차곡차곡 쌓으면 옆으로 차곡차곡 뉘어놓으면 약 60킬로미터가 된답니다 서울에서 오산까지 거립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무게가 280톤입니다 무게가 280톤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다 아는 얘기인데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인데 그만큼 팔만대장경의 양이 방대합니다 그걸 책의 권수로 나누면 6800권이 된답니다 책의 권수로 나누면 하루에 한 권씩 보면 약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대요 3개월 정도 걸렸고 4서 5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는데 3년이 좀 넘었대요 8만대장경은 몇 년이 걸린다고요? 20년이 걸립니다 제가 스님이지만 언제 다 봐? 언제 다 봐요? 만약에 우리가 속도구를 읽는다고 합시다 속도구를 빨리빨리 읽어도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읽어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요? 그렇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의 정석 보면 앞에 지판만 이렇게 항상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에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빨리 읽어도 세 번 정도를 8만대장경을 읽는다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읽어도 30년이 걸려요 이걸 다 언제 읽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 공부 좀 진지하게 해보려는 분들은 그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기가 탁 하고 이렇게 맥이 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떤 이렇게 불교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을 보다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되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오래전에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무엇을 얻게 되리라?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약 파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거 먹어봐 먹어봐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먹기만 하면 병이 다 나 약장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고 이해를 해야 깨달음을 얻게 되지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우연히 우리 불교 8만 대장경 중에 있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책을 봤어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책이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300년, 400년 후쯤에 만들어진 초기 부파불교의 백과서전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쓰면 소순불교의 백과서전이라고 불리거든요 자 그런데 백과서전 하니까 양이 많겠어요? 양이 적겠어요? 많겠죠? 한문본으로 한문본 권수로 200권짜리입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200권짜리 책이에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하면 모래알같이 작은 글자로 큰 책으로 10권 정도가 돼요 10권이 넘어요 머리에 쥐 나죠?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때마다 머리맡에다가 고양이를 놓고 잠을 잔대요 머리에 하도 쥐가 나니까 잘 때 동안만이라도 고양이가 좀 물어가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의 직계 수제자들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떠나시고 부처님 밑에서 직접 공부했던 수제자들도 세상을 떠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왜곡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왜곡되고 있으니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세우자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래요 알겠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대한 논문이에요 논문 자 그런데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두 명이 쓴 것도 아닙니다 500명이 썼어요 그래서 500아라한이 썼다라고 돼 있어요 협존자라는 스님을 포함한 500아라한이 쓰셨다 500아라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 아라한 장품대학자 좀 보신 적 있어요? 어 나름 재밌는 영화였는데 안 봤다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그 아라한이라는 명칭은 우리 불교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00아라한이 썼다는 것은 500명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께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의 굉장히 재밌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인가 하면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쓰신 500명의 아라한들은 500명의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쓰셨냐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문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표현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펼쳐진 내 앞에 행복일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을 우스개로 나라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불교는 이런 전생이나 유네와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500명의 아라한도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위대한 서적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죠? 우리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또 수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연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어느 선장이 있었는데 이 선장이 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나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어느 섬에 무인도에 난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배에서 나와서 비바람을 피해서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불을 지피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배가 폭풍에 난파당해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동굴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울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자요? 그때 그 선장이 독실한 불자였대요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품에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서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가 무서움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꺼내서 지극한 마음으로 독성했대요 부처님 이 위급함과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동굴 안에 박쥐들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박쥐 박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박쥐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500마리 그렇죠 500마리가 있었대요 누굽니까? 눈치 엄청 빠르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의 센스왕이십니다 500마리의 박쥐가 있었대요 자 이제 눈치가 좀 감이 오십니까? 그 500마리의 박쥐들이 잘 들으세요 500마리의 박쥐들이 동굴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독성하는 선장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쥐들이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들은 그 인연으로 500마리의 박쥐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500명의 아라한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500명의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 박쥐들이 동굴 안에서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경전을 들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박쥐의 몸을 벗고 박쥐의 몸을 벗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경전 소리를 들었던 그 공덕으로 불교를 만나게 되고 불교를 만나서 수행하게 되고 수행하면서 수행의 힘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러한 수많은 유네의 삶을 지난 끝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500명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5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못 들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박쥐나 축생으로 계속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저술하였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이 거대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면 뻥으로 쳐도 거의 우죽고 뻥이에요 아니 무슨 아니 뻥을 쳐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뭐 판타지 SF 소설 이상이에요 뭐 무협질을 넘나든 무슨 박쥐가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어서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은 공덕으로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다 일반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뻥을 쳐도 정말 스케일이 틀린다 아니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중은 중이에요 스님은 스님이야 가슴이 뭐가 우수수수수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온몸이 시원하면서 환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죠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읽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되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을 얻게 되리라?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 이해 안 되던 구절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표정이 아직 믿음이 없어 얼떨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무엇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있던 그 장소 옆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대요 그런데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대요 개구리가 이제 개굴개굴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이 들어서 연못 위에 이제 푸짝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부처님이 가운데 앉으셔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개구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미물도 누구를 알아봐요?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고 펄쩍펄쩍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와중에 어느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동이 부처님의 설법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앞으로 싹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앞으로 나가가면서 밑에는 누구를 찍어버릴까요? 개구리를 찍어버려요 개구리 머리를 퍽 하고 찍어버려요 뭐 듣다가? 부처님 설법 듣다가 차라리 듣지나 말지 부처님 법문 듣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개구리 같은 미물조차도 부처님 법문이 좋아서 가만히 부처님 법문 듣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 지팡이가 내리찍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영험 없네 부처님 믿었는데 영험이 없어 그런데 항상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죠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었다 하고 끝나버리면 불교 망합니다 불교 망해요 그런데 경전에는 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개구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을 일으킨 그 강력한 선업, 복의 힘으로 죽자마자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비달마, 아까 말한 아비달마 대비바사로 말씀드렸죠 아비달마에서도 나오는 논리인데요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죽으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펼쳐지는 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고 죽으면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비달마 논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비록 머리가 찍혀서 죽었지만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었죠? 죽는 직전에 부처님의 살법을 즐겨듣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나라 천신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신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바로 전생을 볼 수가 있고요 천안통이라고 하죠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질지 바로 미래생을 볼 수가 있대요 천신들은 천안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난 이 개구리 천신이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다 살펴봅니다 자기의 전생을 살펴보면서 아마 나 전생에 엄청 착한 사람이었을 거야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착한 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전생을 딱 살펴봤는데 뭐였어요? 개구리였어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내가 개구리였다니 여러분 만약에 광우순이 만약에 전생을 볼 줄 아는데 못 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생을 볼 줄 아는데 광우순이 제 전생 좀 봐주세요 했는데 개구리였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어머 전생에 아주 큰 아주 위대한 위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기분이 좋겠죠 자기가 전생에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고 이 천신이 깜짝 놀라요 근데 내가 개구리였는데 도대체 무슨 공독을 지어서 하늘나라 천신으로 태어났을까 그 자기의 전생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죽기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었던 그 공독의 흠에 의해서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늘나라 천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홀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실 때 부처님 앞에서 천신이 다 선배의 예를 올리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전생의 개구리였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번 생에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난 하늘색의 신입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야지 여기서 왜 눈치 없이 못 알아봐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깨뜨려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렇죠 알아봐야 돼 알겠죠 못 알아보면 우리 불교문 닫아야 돼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깨뜨려 보십니다 알겠죠 실제로 다 깨뜨려 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종 공부를 하면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띄우면서 그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그대가 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대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다 하시면서 부처님이 그 천신을 위해서 개구리 천신을 위해서 설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 천신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 천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개구리가 부처님 그 설법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 부처님께 나아갔다 하니까 막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믿음이 안 갈 만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 신도분한테 들었는데 고양이를 키우신대요 그런데 고양이가 요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희한한 게 자기가 집에서 기도를 할 때 금강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귀신같이 어디서 와가지고 무릎 위에 탁 앉는대요 무릎 위에 딱 앉아서 금강경 읽을 동안 가만히 명상하듯이 무릎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그 금강경을 다 읽으면 다시 무릎 위에서 나와서 자기 볼일 보러 나간대요 그리고 또 금강경 읽을 시간이 되면 또 귀신같이 와가지고 자기가 금강경 읽을 동안 무릎 위에 가만히 앉아있대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고양이는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나겠다 천신으로 태어나겠다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부처님 설법 듣고 싶어서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절대 웃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자 신비의 세계로 아닌가요? 자 그럼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역시 이제 짐승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옛날 인도에 인도에 구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계셨답니다 큰 도인 스님이었대요 이 구마라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인도의 오곡산 옥이 많았나 봐요 오곡산이라는 산에서 수십 명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불법을 가르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곡산에서 다 이제 곰부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스님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이제 법상 스님이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앉는 그 자리를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 법상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설하시덤 경전이 열반경이었어요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계실 때 그 법상 밑으로 저기 푸드두둑 하고 꿩이 한 마리 내려온 거예요 꿩이 내려와서 법상 밑에서 구마라 스님의 법문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아 신기하잖아요 아 신기하면서도 아니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새가 왜 날아왔어? 하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대요 그때 구마라 스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저 축생이나 사람이나 불성이 있는 것은 똑같다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건 똑같다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듣고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저 꿩이 공덕을 짓게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꿩이 가만히 법상 밑에서 구마라 스님의 경전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강의가 끝나니까 푸두둑 하고 또 날라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꿩이 날라갔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구마라 스님이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성안에 다 들어가셔서 성안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셨는데 성 저쪽의 도심지에 시장 한가운데 한 너댓살 정도 나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이렇게 속고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여자아이가 속고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마라 스님이 다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너희들과 열반경 강의를 들었던 꿩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러더래요 이쯤 되면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쯤 되면 전설의 이야기 따라 삼천리에요 꿩이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구마라 스님이 그 여자아이한테 꿩아 하고 부릅니다 꿩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예 하고 이렇게 달려오더래요 이쯤 되면 호러물이죠 꿩아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네 하고 달려오면 좀 무섭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사 이야기는 어때야 된다? 훈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옆에 또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왜 제 어린 여식을 가리켜서 꿩아 하고 부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구마라 스님이 그 자초지종을 설합니다 예 전생에 꿩이었는데 우연히 우리 오곡산에 있는 산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경정강의를 듣고 그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스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등에 꿩털이 깃털 3개가 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치계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치계예요 꿩치자에 닭개자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 꿩털 꿩 닭의 깃털 꿩털을 3개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치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이스님 따라서 출가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다섯 살 먹은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줍니다 쿨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쿨해 그래 가 가 물론 처음엔 말렸겠죠 이야기는 생각됐겠지만 근데 어머니가 불심이 깊었나 봐요 그래 너의 길이니까 가거라 그리고 구마라 스님을 따라서 오곡산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담과 같은 노래를 만듭니다 담과 같은 개송을 짓는데 그 개송이 이 여자아이가 지은 개송이 담과 같습니다 오곡산에서 털난 짐승으로 살다가 법상 밑으로 내려와 경전 소리 듣고서 불법의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았네 이제 스님의 가르침으로 극라왕생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도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믿지 않는다면 허송세월 허수고만 하리라 라는 노래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생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왕자요? 왕자요? 왕자 좋죠 좋습니다 어쩌면 꽁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옛날 명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명나라 중국 명나라 시대 때 그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보은사의 주지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은사 주지스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설법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절에서 상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말 한 피를 구했대요 말을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절에서 산에 있는 절에서 마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근데 요새 우리 같으면 말 위에서 뭐 한 시간 두 시간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죠 뭐 카톡도 하고 예? 뭐 뭐 영화도 보고 할 게 많은데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을 타고 마을에서 절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나 이제 지루하신 거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도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성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 가장 뛰어난 가장 깊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전 중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타고 법화경을 이렇게 독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마을에 어느 안학내가 있었는데 이 안학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어느 동자가 자기 방 앞에 다 오더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부르더래요 깜짝 놀라서 왜 내가 왔어?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동자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저는 저 보은사에서 주지스님이 키우던 말인데 법화경의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인연이 있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잠시 의지할까 하오니 부디 저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꿈을 꾸게 돼요 깨고 나서 꿈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은사의 그 주지스님이 키우던 말이 아직 잘 있나 한번 보거라 하고 사람을 시켰더니 그 말이 그날 죽었더래요 그리고 그날에 그 아주머니가 이제 태기가 생겼어요 태기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이제 무럭무럭 커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아주머니가 불심이 엄청 깊으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불자들이 많잖아요 불교신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진짜 불교신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에 열심히 된다고 진짜 불자 아니에요 뭐 등 많이 올린다고 진짜 불자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주 편하게 놓아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불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그래 가거라 부처님 제자가 되거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심이 지극했나 봐요 그 아이를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보은사 주지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스님 언젠가 이 아이는 제가 반드시 절에 보낸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스님의 인연이시니 제발 우리 아들 큰 스님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그 주지스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겨요 머리가 너무 둔해 머리가 너무 둔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도 몰라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반도 몰라요 반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끼는 제자지만 어쩜 이렇게 머리가 둔할까 뭐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그렇죠 아까 4, 4, 5경 대라고 했을 때 동공이 흔들리신 분들 웃자가 한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동자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생에 말이었던 축생이었던 축생이 이제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전생에 말이었던 축생이었던 전생에 습기가 남아서 머리가 둔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된 바에야 네가 전생에 오랫동안 들었던 법화경이나 공부하자 왜냐하면 항상 말 위에서 주지스님 태우고 법화경을 항상 들었잖아요 그 법화경을 딱 가르치는데 법화경이 7권으로 돼 있습니다 한문본으로 법화경 7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글자수가 6만 9천자 정도 된답니다 6만 9천자 약 7만자죠 가르쳐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7만자의 법화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전생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개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방금 짜낸 소젓은 싱싱하고 재에 묻힌 불신은 그대로 이듯이 지은 업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있어 항상 따르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지은 업은 당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전생에 평생을 오랫동안 법화경에 들었던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법화경을 공부하자마자 그 6만 9천자 7만자의 법화경을 통째로 외워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스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스님들이 뭘 잘하는 자기만의 재주가 있으면 아이고 전생에서 가져왔나 보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예체능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다들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메달은 오직 몇 명이 따나요? 한 명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대요 예체능을 하시는 분일수록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수준이 되다가 어느 선에 가면 타고난 거에서 갈린답니다 그 타고난 것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전생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미친듯이 기도를 미친듯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전생에 노래 연습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생에 막 신들린 듯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전생에서도 피아노를 쳤던 그 재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그런데 맞상 출가하고 나니까 스님들께서 왜 이제 왔냐? 이제 왔냐? 그러세요 왜 이제 왔냐? 그러니까 전생에도 뭐였어? 스님 전생에도 못 놀아봤네 전생에도 못 놀고 이번 생에도 못 놀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다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 년 전에 천 년 전에 중국의 큰 도인 스님이라 불리웠던 연명 연수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서 믿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믿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은 심어졌고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인간과 천국의 복을 훨씬 더 넘어섰다 믿지 않아도 배워서 이루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무엇의 공덕이 심어졌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심어졌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불자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스님 스님 불교 공부를 하면 오늘 배운 거 내일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격렬하게 공감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믿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졌다 보살님은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배우고 있으니 머리로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 지은 업은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봤듯이 이번 생에 공부한 그 업은 우리 보살님 마음에 다 저축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같이 한결같이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강곡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믿십니까? 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지 않아도 배워서 이해하지 못해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죠?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자꾸 뭔가 장애가 생기는 것 같고 기분 더럽죠? 네 기분 나쁩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을 원망하기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해보고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죠 내가 전생에 뭔 놈의 업을 그렇게 많이 졌기에 내가 무슨 업을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동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복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옛날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하루에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쿨쿨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두 명의 신하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두 명의 신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엿들어 보니까 한 신하가 우리가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모두가 왕의 덕택이다 모두가 왕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씩 웃으면서 잠자는 척하면서 역시 내가 신하를 잘 뒀어 옆에 있는 신하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누구 복이다 내 복이다 내가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졌으니까 이번 생에 좋은 왕을 만났고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복이 없으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다 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 괘씸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이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맞상 또 자기 복대로 사는 거지 왕의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별로다 기분이 좋지가 않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중생은 어쩔 수 없어요 살짝 삐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낮잠에서 일어납니다 부수수 일어나서 이제 못 들어온 척 하고 방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왕비에게 편지를 써요 왕비여 내가 신하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면 배달한 신하에게 이 편지를 배달한 신하에게 선물로 큰 보물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왕비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모든 것은 왕의 은혜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신하를 불러냅니다 이제 상 주려고 마음에 드니까 이제 자식 하면서 자 이 편지를 왕비에게 전해다오 빨리 전해주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전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맡깁니다 이제 신하가 왕의 명령이니까 제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 배달을 갔다 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왕이 이제 궁전에서 한가하게 쉬고 있는데 어느 신하가 다 찾아와요 왕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 왕이 그래 나에게 무엇을 감사하고자 하는가 왜 나한테 감사하느냐 했더니 이 신하가 왕께서 왕비에게 얘기해서 저에게 큰 보물을 선물로 내리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가만히 쳐다봤더니 깜짝 놀라우는 거예요 그 신하가 자기가 배달 보낸 신하가 아니라 모든 건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왕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업대로 자기가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신하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웬열? 혹은 목미? 뭐지? 이런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펼쳐지죠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니 왜 저 사람이 보물을 받았을까 그 급히 자기가 편지 배달을 보낸 신하를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편지를 도대체 누가 배달한 거냐 자초시종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편지를 배달을 보냈던 모든 게 왕의 덕택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신하가 왕 앞에서 말을 하기를 왕이시여 그날 왕의 편지를 받고 왕비에게 편지를 배달하려고 가는 도중에 너무 급히 걷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제가 코피가 터졌습니다 온몸에 탁 피 범벅이 돼가지고 왕께서 이게 급한 정갈이라고 해서 빨리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굴 닦고 옷 갈아입고 피투성이로 왕비한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옷 갈아입고 얼굴 이제 닦고 피 닦고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것 같았는데 때마침 옆에 저랑 제일 친한 신하가 옆에 지나고 있길래 이 사람은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지 해서 대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보물을 주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한 거 하니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왕의 권력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진 왕의 힘으로도 저 업을 이길 수가 없구나 왕의 권력으로 저 사람한테 보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결국 딴 사람이 받게 되는 거 또 왕조차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산다 특히 연배가 좀 오래되신 분일수록 제 말을 격렬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라고 하신 분은 이제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애써 지금 저 아직 젊어요 이러면서 지금 공감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마음으로 와닿는 게 있으시죠? 네 인생에 그렇게 묘한 어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특히 여기 우리 여성 불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공주 좋아하세요? 공주? 네 공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공주 같은 삶 살고 싶으시죠? 네 그 부처님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답니다 자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쁜데 공주니까 뭐도 많아 돈도 많아 명품백 그냥 카드 질러버리는 거예요 얼마야 그것뿐이 안 돼? 여기 있는 거 다 싹쓸이 이렇게 돈도 많아 근데 더 얄미운 게 있어요 예쁜 거 돈도 많은데 또 착해 이 탄성 뭡니까? 또 착해 머리도 총명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주를 이제 너무 아끼니까 하루는 항상 공주를 옆에 이제 품에 이제 안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루는 공주에게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칩니다 공주야 공주야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이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장난을 칩니다 누구 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안 한 사람도 이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다 아버님 덕이죠 왕이 아니시면 제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근데 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주가 공주가 하는 얘기가 모든 게 다 제 복입니다 전생에 제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제가 받는 겁니다 다 제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왕이 그러니까 왕도 불자예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전문용어로 삐졌어요 삐졌어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게 다 네 복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냐? 예 제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 그리고 옆에 있는 시종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들 중에 젊은 놈을 데려와라 그래서 젊은 거지를 데려와요 네 복으로 사는 거면 이 젊은 거지하고 결혼해서 얼만큼 잘 사는지 보자 하고 거지하고 결혼시켜서 내쫓습니다 이야 남자가 삐지면 무섭습니다 남자도 남자도 지투 남자의 지투도 무서워요 동감하시죠? 예 여자가 더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많이 삐져봤나 봐요 예? 남자도 삐지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장 사랑하는 딸을 젊은 거지하고 결혼해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왕비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이제 왕이 너무나 화가 나 있으니까 뭐라 말리지도 못해요 그 성광 그 공주의 이름이 성광입니다 공주의 이름이 성광인데 이 성광 공주가 그 어머니를 다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복이 많으면 거지하고 결혼해서 나가서 살아도 제 복대로 행복하게 살겠죠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는 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린 뒤에 젊은 거지와 왕군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이 된 이제 거지 운막을 가요 자기 남편이 살고 있는 거지 운막을 가는데 그 거지 운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자기 이제 남편이 된 젊은 거지한테 다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부의 인연은 깊고 깊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당신과 결혼한 것도 전생에 깊은 인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저 공주가 교만해서 입을 잘못 놀린 탓에 왕에게 쫓겨났구나 그 젊은 거지하고 결혼해서 앞으로 괴롭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저를 비웃을 테지만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도 자기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인과 응보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복과 선업을 쌓아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공주가 대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근데 당신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실은 우리 집이 이 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큰 부자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급사를 당하셨고 그 집에 큰 화재가 나서 내가 이와 같이 천의 고아가 돼서 거지로 살아오고 있어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요 이제 시월드는 안 겪겠네요 공주가 거지하고 결혼해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 이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살던 옛집을 한번 가보자고 옛집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지 남편이 아니 집이 다 불타서 황폐하게 이제 변한 지 오랜데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짐작되는 바가 있으니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짓 남편이 자기 옛집을 데려가요 이제 다 불타고 다 황폐화되고 막 잡초가 이제 가득하겠죠 그리고 성광공주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뒤져봅니다 그 거지 남편은 뭐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 뒤져봐요 뒤져보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복이 많고 운이 많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기입니다 돌뿌리에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너 같은 돌뿌리가 감히 나를 해치려고 해? 너무 화가 나서 삽을 가져와서 그 돌뿌리에게 복수하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온천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은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복수하려고 땅 파다가 온천이 터지는 거예요 성광공주도 복이 많았나 봐요 뭐가 있나 이렇게 찾다가 이상한 괴짝이 보여서 괴짝을 다 열어봤더니 여태껏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금괴 괴짝을 금은 보물이 있는 금괴로 된 괴짝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작되는 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어디다가 분명히 숨겨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급살로 돌아가셔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신하고 찾아봤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틀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나 복이 많으면 나오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괴짝을 가져와가지고 그 괴짝에 있는 금은 보물을 팔아서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모아서 이제 궁전에서 지내던 것과 같이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의 딸을 내쫓은 그 왕의 터무나 가슴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내 딸을 순간에 화를 못 이겨서 내 딸을 거지에게 결혼시켜서 내쫓았다니 내가 미쳤구나 그 이제 시종을 불러서 내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딸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서 찾아봐라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어서 찾아봐라 이러더래요 그 부모 마음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지 또 굳이 좀 내쫓아 그렇죠 무슨 막장 드라마야 그래서 이제 시종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성광공주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돼서 그 시종이 놀래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이 궁전에서 이 궁궐에서 살던 것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의 딸 공주와 이제 사위죠 거짓 남편 이제 자기의 사위를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딸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너를 보내곤 해서 내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딸이 이제 한결같이 이제 처음부터 끝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감탄하면서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구나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라는 부처님의 살법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다음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찾아가서 이 왕이 부처님께 이제 삼배를 올려요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문안인사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사실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제 딸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 공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거지와 결혼해서 쫓겨난 뒤에도 그 행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공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머나먼 머나먼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일곱 번째 전에 부처님 중에 비바시 부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일곱 번째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 시대 때 이 성광공주가 반두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였다고 합니다 반두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 그때도 왕비였어요 반두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였는데 마음이 너무 착하고 불심이 깊어서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항상 베풀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공양을 올리고 자 우리 불교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베풀거나 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 강력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또 절에서 쓴들께 공양 올리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생에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다음 생에 다 받아간답니다 인과응보 자기업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두라는 왕비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수행자들한테 항상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 입적을 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는데 무수한 사리가 나왔대요 오색사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오색사리를 다 거두어서 큰 탑을 세워서 그 사리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정성스럽게 봉환을 합니다 사리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비바시 부처님하고 똑같이 닮은 청동 불상을 만들어서 또 많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펼쳤다고 합니다 널리 불법을 베푼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항상 그 전에도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왕족이나 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항상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번 생에도 그때 반두라는 왕비였을 때 지었던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공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더 하세요 그 거지 남편은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거지가 되기 싫으면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거지 남편은 전생에 반두라는 왕비의 남편이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왕이었는데 자 두둥 자체 효과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왕이었는데 자기 왕비가 자기 부인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항상 막 불법을 사람들한테 널리 펼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담을 해요 야 저렇게 머리에 빡빡 깎은 중들한테 뭐 그런 거 갖다 줘봤자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런 남편 많으실 거예요 우리 보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 절에 뭐하러 열심히 다녀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왕이 막 이렇게 악담을 하고 방해를 하고 싫어하니까 이제 이 반두라는 왕비가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발 우리 남편도 독실한 불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도 큰 복을 짓는 그런 훌륭한 제가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남편을 설득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설득을 하니까 왕도 이제 부인의 아주 사랑했나 봐요 자기의 왕비 자기의 부인의 아주 깊은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을 바꿨대요 마음을 바꿔서 나중에는 자기 왕비 부인을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도 하면서 그 뒤로는 선업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왕비가 복지는 걸 방해하고 스님들한테 악담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 업의 과보 그 악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초년 초년에는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나중에 왕비 자기 부인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서 복을 많이 지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다시 머나먼 전생에 자기 부인이었던 누구를 만나서 성광공주를 만난 뒤에 우리 전문용어로 발복을 한 거예요 복이 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누가 받는다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쁜 일 생길 때도 있죠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아요 나쁜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아요 아 애매한데 이거 근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일수록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다 까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번 생에 자꾸 무엇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선업 복을 지어야죠 이제 아시니까 오늘부터 복 많이 지으시겠네 자기 운명은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복은 누가 짓는다? 자기가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었던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새롭게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나가고 혹시 안 좋은 악업이 있으며 불행한 일을 만들고 불행한 일을 야기시키는 악업이 있다면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소멸해야 되겠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불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적 수행관입니다 알겠죠? 예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양주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양주 양주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세계적으로 양주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이름이 양주인 거 보니까 미안합니다 개그가 무리수였죠 양주 지방 청나라 양주 지방 상인 중에 정백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인이 있었어요 적 백 린 정백린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관세음보살림이 깊이 신봉했대요 관세음보살림을 열심히 관세음보살림을 믿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여름날 중국의 아주 유명한 마적대들이 양주 지방을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적이라고 해봐야 많아야 20, 30명이잖아요 중국의 마적대 하면 수백, 수천이에요 황건적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마적대가 거의 군대 수준입니다 양주 지방으로 마적대가 습격한다 아마 청나라 시대 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광군들도 수십 명의 광군들도 두려워가지고 다 찬칼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백린이라는 양주에 있는 상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식구들을 내가 다 끌고 도망가봤자 마적대들이 말을 가지고 쫓아오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집 안에 숨어있어야 될까? 산으로 숨어야 될까? 아니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이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솔직히 아무리 불러도 있는지 없는지 나 혼자 허공에다 관세음보살 불러봤자 있는지 없는지 대꾸도 없고 이거 효엄이 있나 없나 싶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정말 다급할 때 부르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건 희한해요 정말 다급할 땐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느 큰 스님께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다 정말 저 사람이 간절할 때 정말 급할 때 그때 귀신같이 도와주신다 굉장히 시크해요 아주 도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백이라는 사람이 간절하게 너무나 다급하니까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실제로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불자분들 중에 간절히 기도하면 꿈에 현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표정이 예러 가신 분도 계시네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17명의 가족이 있는데 많이 났어 17명의 가족이 있는데 너 하나는 목숨을 살기가 힘들다 16명을 살릴 수는 있지만 너는 살기가 힘들다 너는 이번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네 가족은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현몽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일단 내가 있어야 가족도 챙겨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도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꿈을 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백리나 정백리나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거라 너는 과거 전생에 누군가를 칼로 26번을 내리쳐서 죽였던 업이 있다 살생의 업이 있다 너는 이번 생에 그 업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적대 중에서 왕마자라는 사람이 왕마자 성은 왕시고 마자는 한자 마자는 우리말로 저기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곰보라는 뜻이에요 곰보 그러니까 왕마자 왕시성을 가진 곰보라는 뜻이에요 왕마자라는 사람이 전생에 업을 갖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너네 집에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때 살 수 없을 것이다 왜? 자기 업은 누가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너 하나 살고자 가족들까지 연루가 되면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될 테니 가족들은 방황사랑체에다 숨겨두고 너 하나만 죽으면 다른 가족들 목숨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백리나 사람이 내가 전생에 그렇게 무서운 업을 지었는가 이번 생에 꼼짝없이 그 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 그래 부처님께서도 자기 업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 이번 생에 나 하나로 희생하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계속 관세음보살 밑에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는 날을 기다려요 이제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그게 닷새가 지납니다 닷새가 지냈을 때 마적대들이 양주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대로 전백리는 그 이제 자기 사랑체에다가 가족들을 다 숨겨두고 자기 혼자 대청마루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겠구나 아 이거 초조한 걸? 뭐 그러겠죠 나 떨고 있니? 뭐 뭐 이랬겠죠 아 어떡하지? 빨리 와서 이왕 만남에 빨리 와서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다 비웠으니까 그때 이제 웬 웬 큰 거구의 웬 도적이 그 칼을 들고 칼을 막 휘두르면서 여기 아무도 없느냐 하고 자기 집안으로 뛰어쳐 들어온 거예요 또 얼굴을 보니까 뭐 공부예요 아 저 사람이 왕, 왕마자인가 보다 왕 공부인가 보다 아이고 왕마자 어르신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전백리는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왕마자가 깜짝 놀라서 칼을 휘두르다가 그대와 나눈 초면인데 어찌 나의 별명을 아시오 어찌 나의 이름을 아시오 그러니까 이 전백리는 아 이따 오셔서 목마르실 텐데 차 한 잔 드시고 좀 쉬셨다가 이왕 죽일 거 컨디션 좋을 때 저도 한방에 가니까 그 차나에 막 두 번 세 번 내리치면 얼마나 아파요 한방에 가야 되니까 아 이따 뭐 차부터 드시고 좀 쉬시죠 그리고 이제 차를 한 잔 다 드리면서 관세음보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마자가 예끼 이놈아 어디 사람을 사람을 그렇게 혐옥시키고 속이러 드느냐 그게 말이 되냐 관세음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다니 아닙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며 어떻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제가 당신을 전생에 26번 칼로 내리쳐서 죽인 업이 있으니 이번 생에 그 업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 그냥 고통 없이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왕마자가 다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다 고민하더니 그래 니가 지은 업은 니가 받아야지 하면서 칼로 내리칩니다 26번을 퍽퍽퍽 하고 내리쳐요 자 그런데 두둥 마무리는 항상 어때야 된다? 훈훈해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죠 칼등으로 내리칩니다 날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리쳤다? 칼등으로 내리쳐요 칼등으로 26번을 퍽퍽 내리칩니다 그러다니 왕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그대가 나를 죽여서 내가 이번 생에 그대를 죽이면 다음 생에 또 그대가 나를 죽일 거 아닌가 이 원한이 언제 끊기겠는가 쿨해요? 왜 그렇죠? 호인이야 왜 맞았대지 마 여기서 우리 인연은 끝내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납시다 하고 남겨놓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사 영업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운명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꿨죠 자 불교는 자기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엄청난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운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겠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겠다 의지도 일으키지 않겠다 이거는 부처님이 반대하신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받는 업은 언제 지은 거죠? 전생 과거에 지은 업이죠 그러면 미래에 또 행복한 업을 만들려면 언제 또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도 이번 생에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론입니다 전생에 내가 죽을 업을 졌을까 이번 생에 나 그냥 죽어야지가 아니라 전생에 내가 죽을 업을 졌으면 이번 생에 선업을 열심히 지어서 그 죽을 나쁜 운명의 업을 내가 바꿔나가겠다라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업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예요 아시겠죠? 예 예전에 책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을 봤어요 무엇인고 하면 인도에서 인도에서 그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였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 사창가에 팔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창가에 임신매매가 돼서 팔려요 팔리게 되는데 그 사창가에 팔리게 되었을 때 그 포주라고 하죠 포주 포주이신 아줌마가 독실한 힘두교 신자였대요 독실한 신자였는데 종교인이었는데 그 어린 여자애를 불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번 생에 네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건 네가 전생에 지은 업이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네 운명에 순응해라 라고 가르치더랍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업의 가르침이에요 알겠죠 네가 전생에 사창가에 팔릴 업의 운명이었다면 그 불쌍한 운명의 업을 바꿔줘야 되는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 공공의 의식이에요 알겠죠 근데 역대 우리나라에도 역대 왕조나 또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도 이 불교의 업을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데 잘못 왜곡돼서 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왕이 된 건 전생에 복을 많이 줘서 왕이 된 거고 너네가 노비가 된 것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노비가 된 거니까 이번 생에 우리들을 잘 섬겨서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라 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하죠 이건 잘못된 업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생에 왕이 되었던 이번 생에 노비가 되었던 과거에 지었던 업을 어느 생에 바꿔나간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더 좋은 쪽으로 업을 바꿔나가는 게 바로 불교의 인과응보입니다 그니 내게 주어진 운명에 휩쓸려서 아이고 어차피 내가 전생에 지은 업대로 살겠지라면서 자포자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빨리 성취한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자꾸 느리게 힘들게 성취될수록 복이 없는 거예요 아주 복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게 성취조차 안 돼요 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다 보면 사람의 뇌가 우리 뇌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해도 어차피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타성이 젖어버린답니다 내가 실제로 그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된대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아직 내가 복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열심히 선업을 짓고 복을 지으면 앞으로 내 미래는 점점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확고한 마음을 스스로 각인하셔야 됩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게 바로 불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행법을 가르쳤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간이 바쁘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악업, 좋지 못한 업 그러니까 볶아먹는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볶아먹는 짓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건데 뒤에서 누구 욕하는 거 예, 어떻게 예, 뒤에서 누구 욕하는 게 그렇게 입으로 짓는 악업이라고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건전한 비판은 괜찮아요 비판과 비난의 차이 아시죠? 비판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어떤 의견에 교류고 비난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난 네가 재수없어 그래서 욕을 하는 게 비난이에요 예, 그래서 전생에 지은 이렇게 입으로 지었거나 몸으로 지었거나 내가 언행으로 지었던 안 좋은 업이 이번 생에 그대로 전달돼서 내 업은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악업의 힘에 의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합니다 악업의 장애, 장애물 줄여서 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이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우리가 불교에서 전문용어로 참회 기도라고 하죠 참회, 잘못했습니다라는 참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요 회라는 것은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108참회 같은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집에서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할 때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진 악업의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스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저라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데라는 그 마음이 잘못한 거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 한 마디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있죠 한 번이라도 내가 아무리 양심껏 살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자기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한 걸음 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도 참회 기도를 한대요 깨달음을 얻은 분도 깨달음을 얻은 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참회 기도를 할까요? 중생들의 잘못을 참회한대요 중생들이 지은 죄업을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 우리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지은 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생이 지은 업까지도 참회하는 거 다른 중생들의 잘못까지도 소멸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08배씩 한번 해보시고 건강에도 좋아요 피부도 잘 받는데요 108배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108배가 이제 점점 몸에 힘이 붙으면 1000배를 할 수도 있고 3000배도 할 수가 있고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절하면 무릎에 통증 때문에 절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연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관세음보살님 이야기 드렸죠 항상 눈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은은하게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밀교 경전이나 중국의 큰스님 본문 혹은 티벳 큰스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결같은 그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꿈의 부처님을 보거나 보살님들을 보거나 불보살님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온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고름 같은 게 빠져나간다거나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간다거나 이러면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있는 증거래요 예 대단하죠 제 아시는 스님이 위장병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도 낫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위장이 아픈가 보다 하고는 그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제발 제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 업을 참여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꿈에서 토를 하는 꿈을 꿨대요 그냥 막 꾸역꾸역 토를 하는데 쏟아도 쏟아도 계속 나오더래요 쏟아도 쏟았는데 그 토 나오는 게 온갖 더러운 게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온갖 더러운 게 계속 쏟아지더래요 토를 다 하고 나서 뱃속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는데 대박 병이 나왔대요 위장병이 완전히 나왔대요 저도 제발 저도 20대 때 자꾸 막 여드름이 나서 여드름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했는데 아 그런 건 안 도와주시네 여하튼 막 웃어요 자 그래요 여하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를 많이 하셔라 두 번째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절에 가서 절에서 봉사하고 이런 복 짓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선업을 차곡차곡 키우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지러지는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 딱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복 까먹는 짓을 자꾸 해요 자꾸 누구 욕하고 누구 시기하고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가 질투심이 강하대요 질투심이 강하대요 부러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부러운 거는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질투심은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이에요 부러움과 질투심의 차이 알겠죠 부러운 건 괜찮아요 부러움은 오히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욕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질투는 내 자신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악업을 일으키는 강한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심이랍니다 질투심을 놓아버리세요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쟤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겠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랜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닦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쌓으시고 복과 먹는 짓을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복 지으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으시면 우리 옛날부터 큰스님들 말씀이 3년 정도 지나면 복이 많은 사람은 빨리 얻어요 아무리 복 없는 사람도 3년이 지나면 운명의 기운이 점점 바뀐답니다 제 아는 젊은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분이 젊은 처자예요 열심히 절에 다니고 복을 열심히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말씀처럼 3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얼굴에 꽃이 폈어요 얼굴에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모한 인보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누구나 다 아는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가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는 응 응당이 당연히 보 보가 뭐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가 보? 가풀보 가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품이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를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래서 여러분 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혹은 아 이게 무슨 업보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과응보를 한 글자로 줄이면 무슨 글자가 된다? 업 업이 되고요 업을 네 글자로 늘이면 인과응보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업은 크게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고 합니다 선업은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행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한다? 선업 선업이라고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 선업은 언젠가 행복으로 온답니다 인과응보 내 업은 내가 받으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 악업은 언젠가 불행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으니까? 내가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선업과 악업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뭐 하러 들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도 어렵다 어렵고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100% 믿고 의지하고 닦아나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전화 상담이 오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어느 거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광호스님 소나무 프로그램의 열렬한 팬입니다 광팬입니다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가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하루 종일 불교 TV를 틀어놓고 불교 TV BTN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법문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남들은 다들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고 할 시간에도 항상 BTN에 나와서 이제 법문하시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항상 즐겨 듣는다는 그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 주변에 제 주변에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싶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안 믿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그런 불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해서 화가 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열정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 주변에서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전생에부터 가까운 성근이다 우리 거사님이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너무나 당신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고 심오해서 중생들이 알아들지 못할까 봐 법문을 안 할까라고 고민하신 적도 있었다 부처님께서도 왜냐하면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응보를 100% 믿지 못하는 중생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중생들마다 다 업이 틀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인연이 성숙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해봤자 자기 속만 더 열불 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도 자꾸 말이 길어지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자꾸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자기도 속이 화딱지가 난다 그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놓아버리시고 거사님 수행에만 집중하시라고 어차피 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 따라 배우고 또 인연 따라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사님이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을 안 믿지?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자기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 맞습니다 스님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말 그만하고 제 수행에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전화상담이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 거사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거사님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좋다 보니까 어떡하고 싶어요 그렇죠 남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그 마음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생활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결혼도 못하지 연애도 못하지 돈도 많이 못 벌지 근데 머리 깎고 출가생활하는 뜻은 오로지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내가 이렇게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달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스님들도 속상해요 속 안상해요 수행이 낮아서 그런가 근데 그 속상한 마음도 놓아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 사람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저 사람도 언젠가는 그 씨앗의 인연이 무르익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깊고 미묘해서 그 부처님의 깊고 미묘한 법을 충분히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또 많은 중생들 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절에 다니면서도 몸으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다른 사람 자꾸 보면 내 속만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수행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하고 전화 상담을 하신 그 거사님도 아마 열심히 수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펜만대장경에 담겨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업이에요 업 결국 우리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업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업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좋은 업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행복이 오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업을 지으면 언젠가라도 다음 생에라도 내가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이 사람 사기쳐서 이 사람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사람 사기친 게 성공을 해서 내가 이번 생에는 일시적으로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이 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업을 더 무섭게 받아야 된다 몇 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믿음 인과응보의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기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힐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얘를 괴롭히면 다음 생에 더 무서운 업을 받을 텐데 그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 내가 이 사람 괴롭히면 다음 생에 내가 또 괴롭힘을 당할 텐데 우리의 악연 여기서 아디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 그 마음이 그렇게 실천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같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마음같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실천을 못하니까 중생이에요 내 마음 내가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으면 중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중생의 차이는 하나뿐이 없대요 화엄경에 보면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 보면 중생하고 부처의 차이는 하나뿐이 없답니다 뭘까요 마음이랍니다 마음을 잘 쓰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마음을 못 쓰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잘 못 쓰고 속알딱지 조그맣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 뭐라고 불러요 중생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국인은 언어 습관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 방식이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든가 우리의 사유 방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불교적인 세계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견해 세 가지 첫째 선업도 없다 악업도 없다 애초에 선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악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선업과 악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생이 만든 개념일 뿐이다 선업이네 악업이네 그런 거 없다 이것을 행위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행위부정설 행위부정론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선업을 지어도 행복한 결과는 없다 악업을 지어도 불행한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선업을 짓고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우리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업과 악업의 행복과 불행의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을 결과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부정론 알겠죠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세 번째 잘못된 견해는 선업의 원인은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아니다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행복의 원인이 되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원인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부정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부정 결과에 대한 부정 원인에 대한 부정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삽된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과응보 올바른 업보의 바른 견해는 무엇인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 좋은 의도나 나쁜 의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짓는가에 따라서 어떤 의도 좋은 의도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좋은 의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는 무엇이 될까요 악업이 된다 그리고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오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온다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고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한 상황이나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한 상황은 깊은 명상수행과 깊은 수행을 통해서 나의 과거 전상을 다 꿰뚫어 보았더니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다더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왜 만났을까 만날만 하니까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그때 왜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그때 왜 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 일을 했을까 할만하니까 했던 거예요 내가 지었던 거대한 업의 인연이었던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대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또대야 이름이 독특해요 인도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또대야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큰 부자가 됐대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선업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전생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기억하면 저 미아리에서 돗자리 까놓고 우리가 전생에 기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큰 복을 지었다는 것을 또대야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부자로 살면서 아주 인색하고 욕심 많고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고 그렇게 복도 짓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수바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런 슈바 이름이 수바예요 자기의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들한테 베풀지 말아라 남들한테 다 베풀지 말아라 남들한테 베풀어봤자 그 사람만 게을러진다 남들한테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그런데 이 또대야가 호익호식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죽은 뒤에 그 집에서 키우던 암캐의 새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전생에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제 목을 묶어놓고 집을 지키게 합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 계세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전생에 뭐였니? 하루는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 천천히 이제 사원으로 걸어가시는데 그 또대야의 집 그러니까 지금의 아들인 수바의 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그 전생에 또대야였던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부처님을 보고 사정없이 짖어요 보통 미물들도 부처님을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개가 부처님을 보고 짖어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부처님한테 막 개를 짖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유하십니다 전생에 또대야였던 저 개는 전생에 복을 짖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서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붓다 부처를 보고 저렇게 사정없이 짖고 있구나 저 업으로 저 개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 무서워요 자기 보고 짖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부처님께서 그걸 다 사유하시고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가리켜서 또대야 하고 큰소리로 부릅니다 또대야 하고 큰소리로 부르니까 그때 집안에 있던 아들이었던 슈바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디서 또대야 라는 소리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시시 일어나면서 아니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성함을 누가 저렇게 큰소리로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인을 부릅니다 밖에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지 한번 알아보거라 하인이 보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처님이 개를 가리켜서 또대야 이러는 거예요 하인이 와서 자치주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놀고 있는 개를 보면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 광우스님이 죽었는데 지나가도 어느 스님이 절에서 키우던 개를 보면서 광우야 이러봐요 그러면 이제 자식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엄청 나쁘죠 슈바가 이런 슈바 슈바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다 밖으로 나옵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부처님은 굉장히 대자 대비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다고 익히 소문은 들었습니다 또 어쩜 이렇게 경우 없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가리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 이건 너무나 불쾌합니다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그때 부타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슈바요 이 개는 전생에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 대야 장자니라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렇죠 안 믿겨지죠 그렇죠 그 얘기 듣고 바로 그렇습니까 이래버리면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아주 성근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약간 2% 부족하거나 그렇죠 그거 화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개를 가르쳐서 우리 아버지 또 대야라고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신답니다 예 우리 불쾌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예 정말요 이러지 마시고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서 과거 전생에서 미래까지를 다 꿰뚫어보시는 분이래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대야는 욕심이 많았다 전생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에다가 보물을 몰래 숨겨두었다 숨겨둔 보물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그렇죠 또 대야만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증명하겠노라 하시면서 또 대야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대야여 그대만 알고 있는 전생의 숲속에 몰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오거라 그래서 그대가 전생의 또 대야였음을 증명하거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순간 그 또 대야 전생의 또 대야였던 그 개가 강아지가 순간 머리가 환해졌대요 머리가 환해지면서 바로 숲속에 올라가가지고 몰래 숨겨둔 보물을 찾아온 거예요 수바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눈앞에 증거가 드러났는데 수바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우기를 인과응보니 어비니 이런 거 없다 이번 생에 네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면서 이번 생 후회 없이 살아라 그걸 사람들한테 베풀지 말아라 복을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 이런 말도 다 거짓말이다 오로지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지금까지 배우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눈앞에서 나의 아버지 또대야 장자께서 인색한 삶을 살아서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났음을 부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부디 어비 가르침에 대해서 저에게 그 소중한 가르침에 대해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인과응보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그 또대의 아들 수바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업에 의해서 묶여있고 업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다 라는 가르침을 내립니다 여러분 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그 업을 계승하는 것도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분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업 때문이지요 업 때문에 태어난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도 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다 보면 어머 쟤는 왜 저렇게 잘났을까 뭐 그런 거 TV 보면서 느낄 때 있었죠? 또 이게 TV 보면 안 좋은 사건 사고 터지면 저 중생은 왜 저렇게 못났을까 잘난 중생도 못난 중생도 어디에서 결정된다? 업에서 결정된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 업은 누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불교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이니까 다 내 팔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까요? 업 때문에 그 업은 누가 지은 걸까요? 그러면 그 업을 바꾸는 것도 누굴까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업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 운명을 바꾸는 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업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저기 이제 단양의 시골에 이제 거기 토구리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진돗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조그만 이제 강아지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본래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산책도 시킬 거 막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돗개 중에 호구라고 아세요?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거 말고요 백구 말고 하얀색 백구 말고 얼룩덜룩한 호랑이 색깔 같은 진돗개가 있어요 호구 약간 귀한 개래요 그래서 아시는 친척분한테 얻어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구인데 또 뺄떨해요 얘가 뺄떨해요 진돗개에서 그런지 뭐 말 안 들을 때는 엄청 말 안 듣는데 하루는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우리 호구인 호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호돌이 우리 강아지한테 네가 전생의 사람이라면 혹시 몰래 숨겨둔 보물이 있다면 가서 좀 찾아오거라 너의 주인이 몹시 배가 고프구나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많이 줬고 너를 알뜰살뜰 살폈으니 호돌아 전생에 묻어놓은 보물이 있다면 찾아오거라 하고 줄을 풀어줬어요 산은 후다닥 올라가더라고요 산은 후다닥 올라가더니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뭐 삼삼이라도 캐오려나 말을 알아들었나 이게 진짜 얘가 뭐 삼삼을 캐오던가 귀한 걸 물어보면 이건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럴 수가 나가야 되나 그래서 가만히 뭐 하나 보고 있는데 똥을 싸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그냥 해맑은 얼굴로 막 뛰어오더니 막 그냥 장난치자고 막 깨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느낀 게 아 책에서 본 이론가 현실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 데리고 산책할 때 한번 해보세요 보물 좀 찾아오거라 자 이와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정한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요 그 업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도 불행한 삶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업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안 지었구나 선업을 많이 안 지었구나 일이 너무 잘 풀려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선업을 많이 지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월탄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탄 월탄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월탄이라는 큰 부자도 금방 이야기했던 또대야 장자 또대야 부자처럼 굉장히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절대 사람들한테 베풀지도 않고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아들의 이름이 전단입니다 전단 자기의 아들이었던 전단에게도 탐욕스럽고 욕심많게 살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번 생에 온갖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자라면 이번 생하고 상관없이 일단 전생에 복을 지은 거래요 복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게 전생의 복에 의해서 전생에 내가 지은 선업에 의해서 부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생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온갖 안 좋은 좋지 못한 나쁜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 업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 생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불자 인과응보를 믿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니까 이번 생에도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선업,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내가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에 복을 적게 지었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라도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알겠죠?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맨날 술 먹고 나쁜 짓만 하는데 잔만 먹고 살더라 이런 인과응보 그런 거 없더라 인과응보는요 이번 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월탄이라는 장자도 이 월탄이라는 부자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데 이번 생에 너무 악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죽은데 이제 그 업을 받아야 됩니다 전생에 지었던 복을 다 까먹었거든요 무엇으로 태어났냐 하면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돼지? 아까 개니까 돼지? 우리가 흔히 이런 개돼지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개 낳았을까 돼지인가요? 돼지로 태어난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한사 반전이 있죠 저 이웃, 이웃마을에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고 눈이 한쪽이 먼 아낙네의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지리도 힘든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 이 월탄이라는 장자, 부자가 죽어서 아주 가난하고 눈이 한쪽이 먼 어머니 밑에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아내의 아이까지 낳으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가 귀찮아서 부인을 쫓아납니다 부인을 쫓아내요 근데 막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막 뉴스 같은 거 틀어보면 의외로 우리 현실을 보면 불쌍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동량을 하면서 거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나마 한쪽 눈까지 멀어버렸대요 장님이 돼버려요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컥거리네요 왜 이렇게 중생들은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님이 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끌고 겨우겨우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7살이 됩니다 7살이 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널 먹여 살렸지만 난 이제 눈이 멀고 몸이 너무나 힘들구나 너의 나이 이제 7살이 되었으니 네가 걸식을 해서 나를 먹여 살려다오 이제 아들이 7세된 아들이 이제 그 동량 그릇을 들고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얻어와서 어머니하고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을에 탁바를 갔는데 마을에 이제 걸식을 하러 구걸을 하러 탁 갔는데 저게 의리의리한 집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죠 눈치도 빨라 그쪽인가요? 눈치 빠르네 그래요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전생에 자기 집이었거든 전생에 자기 집이니까 괜히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자기가 많이 했거나 뭔가 전생에 자기가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이번 생에도 자꾸 그것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신 스님은 이번 생에도 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또 스님이 돼요 전생에 한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전생에 한이 맺히면서 죽은 게 있으면 이번 생에 그 한풀이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에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힌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이번 생에 공부벌레가 되는 거예요 전생에 죽기 전에 그 한이 집념이 돼서 이번 생에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사업가가 돼서 장사하고 돈 버는 걸 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전생에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살랑 그 거지 아이가 이제 전생에 자기 집에 가요 근데 그 전생에 자기 집에 갔는데 앞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때 화장실을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전생에 자기가 살던 집이잖아요 너무 신나서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노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 그때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전단이 그걸 봅니다 그 전단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았대요 이놈의 거지 새끼가 어떻게 들어왔어? 하고 문지기를 불러서 당장 내쫓고 당장 저놈을 매질을 해라 시키는 거예요 전생에 누구를? 아버지를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전생 다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더 남을 위하면서 살겠죠 전생이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니나 내나 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를 매질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막 머리가 깨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싶은데 그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든든한 전단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급히 그 거지 아이의 어머니께 달려가서 그 엄마에게 지금 네 아들이 죽게 생겼다 몰래 그 흉폭한 전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바람에 걸려가지고 매질을 당해서 죽게 생겼다 그 엄마가 눈이 뭐 엄마가 막 넘어지고 기어가다 싶어서 가까스로 그 집에 동담이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딱 껴안으면서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서로 어부로 만났지만 이렇게 부모 모자지간의 인연이 이렇게 깊어요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애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때쯤이면 누가 나타나줘야 되죠? 그렇죠 이때쯤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주셔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 음식을 탁발을 하시고 다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 광경을 보시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전생의 월탄이 자기 아들 전단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구나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서며시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부둥켜서 울고 있는 모자한테 당신이 얻어오신 탁발을 하신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배가 고플 테니 이것을 먹거라 하고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거라 여러분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성자로 울어름을 받던 분이었어요 부처님은 최고의 성자셨지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손수 탁발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왕과 귀족들이 그냥 부처님을 그냥 머리 위에 올려놓고 모시고 있는데도 부처님은 그걸 다 거부하시고 항상 두 발로 직접 내려가셔서 직접 중생들한테 음식을 얻어오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생들이 복을 짓게 하려고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중생들이 가져다 주는 거 딱하니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지만 중생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복 짓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부자들과 얼마나 많은 왕과 귀족들이 부처님한테 진귀한 음식을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은 정말 최상급의 음식이었대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최상급의 음식을 그 모자들에게 줍니다 어머니와 아들에게 주면서 먹어보거라 생전 그런 음식을 못 먹어봤거든요 부처님이 왕에게 받은 그런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뇌가 피곤할 때 자꾸 뭐가 당겨요? 당겨 당기잖아요 실제로 기분 답답하고 힘들 때 자꾸 뭘 먹고 입으로 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든가 여러 행복 호르몬이 분출된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살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할까 자꾸 단 게 당기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러시네 해본 말인데 제가 원래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서 이제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을 부처님한테 다 선배를 올리면서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올리니까 부처님이 담가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이야 아이야 너는 전생에 이 집의 주인이었던 월탄이었다 하지만 너는 항상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아들 전단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업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다 네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아이야 이번 생에서라도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너의 행복을 새롭게 개척하거라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 법문을 듣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발심해서 모두 다 선업을 짓는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쏟아올라요 진짜로? 네 또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선업이고 나발이고 에이 인광 뭐 그런 거 없어 이러신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기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중한 나 몸한 행복 대단하고 bubb고 싶습니다 춤을 지어주 d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